한라산도 있고, 유채꽃도 있고, 다른바이도 있고, 해녀도 있고 어디 갈래? 제주도 제주도? 네 제주도 갑시다 제주도 어디예요? 해봐 제주도 어디예요? 저기예요 저기 있어? 네 빨리 가자 아빠 달려 빨리 가자 가자 아 아 이거 지금 무슨 운동한 거야? 그거 키커는 운동 왜 키커는 운동한 거야? 선생님과 링컨이 키컨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왜 하는데요? 아빠는 더 키 크잖아요 아빠는 키 크잖아요 아빠는 더 키 크잖아요 더 키 커야 돼 누가 더 자라? 누가 더 자라? 나 미미 미미 아빠 나 봐봐 키 크다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쭉쭉이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나처럼 하면 키 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밌네 운동했으니까 키 우리 하판 재보자 나 운동했어 키 커는 것 같아 얼마나 커진 것 같아? 응 여기 넹 멈춘 넹 멈춘 멈춘 넹 멈춘 멈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쿠키 왜 먹어 운동해서 배고파요 배 친구가 쿠키 달래요 우유 키카는 우유 쿠키 앤 밀크 삼총 우유 셰프 찍어볼게요 키카는 아니 이거 먹을까 왜 여기 초콜릿이 없지 왜 여기 초콜릿이 없지 맛초콘 색깔 좋고 양념도 최고 아 음 키카는 우유 우유 이거 진짜 좋은데 말로는 못하겠고 진짜 좋은데 키카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키카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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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하고 쿠키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집어자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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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к 이제는 몇개야? 따뜻하다 나 알통 있어요 나 알통 있어요 나 알통 있어요 링컨아 배에는 없어? 응 배에는 없어? 형아들은 배에 근육이 있던데? 나는 배에 없어 아빠 왜 이러고 있어? 피곤했어 운동 많이 했었어 응 쭉쭉쭉쭉 쭉쭉쭉쭉 잘했다 피곤했어 일찍 자세요 알았어 이쪽으로 누우세요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내일 또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아멘 응 응 응 제가 연기 친구들이 갑자기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아빠도 같이 넣으세요 같이 해야 돼? 괜찮아? 안 다쳤어? 아유 예쁘게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다 신고는 청소해야 돼요 다 신어보셨어 다 신어보셨어 바닥도 청소해야지 랭콘 바닥 청소하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이트 봐야 S고 난 이 시간을 가고 엄마야 안 맞어 자고 이제 사이트 수영 사이트 tell 수영 수영 사이트 감사합니다.